뱅뱅뱅뱅 하! 대박 맛있다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오랜만에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맥놈, 허쉬우유, 누떼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 차장!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볼께요 무스만로락머락이 무스만로락머락이 무스만로는 너무 맛있어 와 대박 맛있다 치즈맛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끝쪽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나와서 몰골 measurements, Room 1, 2, 3, 4, 김치, 면은 쬐 termites with 면은 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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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맛있다.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팡팡 고구마 아이스크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배가 난리났네요 원래 제가 레몬이랑 소고기 먹고싶은데 케이크가 너무 예뻐가지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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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